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했습니다. 국내 정치에 물을 흘리는 강성 팬덤 개딜들이 국제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SNS에 찾아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악플 테러를 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딜들이 세계사적 현상이라고 자랑했지만 세계사적 망신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딜들의 폐약을 말리는 척 즐기지 말고 공식적으로 개딜 해체 선언을 하십시오. 재명인의 마을에서 탈퇴하라는 간단한 요구조차 수용하지 못할 만큼 개딜이 소중합니까? 개딜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국제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민석 의원, 윤미향 의원 등이 일본 총리 관저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김영주 의원과 후카이도에서 골프나 치고 오십시오. 만약 사드베치에 반대하는 중국 의원들이 우리 대통령실에서 시위를 하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입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글로벌 스탠다드는 지키면서 정치다운 정치를 합시다.